49과. 고용센터를 통해 새 직장을 구했어요. 대화 1 여보세요? 외국인력상담센터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을 옮기고 싶은데요.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이 하도 욕을 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네.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동료의 잔소리나 욕 때문에 사업장을 옮길 수는 없어요. 공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공장 전화번호는 876-3000이에요. 그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 욕을 하면 다시 전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화 2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2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랑 월급명세서 가져왔어요? 아니요. 모두 기숙사에 있어요. 그리고 연장근무수당도 적어요. 그러면 근무기록도 있어야 해요. 근무 시간은 기숙사 달력에 써두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요? 계속 안 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증보험사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내일 근로계약서랑 달력, 월급명세서를 모두 가지고 오세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상담사입니다. 4번 요리사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3번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습니다. 4번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3번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3번 사장님이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네, 그럼 3개월 동안의 월급 명세표와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세요. 4번 안 가져왔는데요. 안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통장에 입금 기록이 있어요. 그럼 통장을 보여주세요. 4번 내일 오후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오후 몇 시에 센터에 오시겠어요? 5시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시에는 벌써 예약이 되어 있는데 30분 일찍 오실 수 있으세요? 네, 30분 일찍 가겠습니다. 5번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장님이 세 달 동안 월급을 안 줬어요. 계속 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주지 않아요. 그럼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해요. 지금 근무하는 곳이 어디지요? 포천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천에서 가까운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하고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50과 용어를 알아둡시다. 50과 EPS 토픽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작업복으로 모두 갈아입었으면 준비운동을 시작합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서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해보세요. 2번 저는 쇠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쇠를 자를 때는 불꽃이 튀기 때문에 보안면을 쓰고 일합니다. 그리고 안전장갑도 낍니다. 3번 저는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어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벽돌을 옮기던 외국인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낙하물 방지망이 있어서 아래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4번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시오. 왜 귀마개를 안 했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조금 시끄럽지만 괜찮아요. 귀마개를 하면 귀가 가려워서요. 안 돼요. 여기서 일할 때는 귀마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방진 마스크도 꼭 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의사항은 없어요? 일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샤워를 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